정보처리인 탈쌤입니다. 이 문제 질문 주셔가지고 답변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바 예외 처리 관련된 문제이고 예외 처리 같은 경우에는 내면은 되게 신박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익숙해지셔야 되는 거죠. 일단 이 예외 처리 관련해가지고 구조가 있는데 트라이 캐치 파이널리에요. 트라이 이렇게 있고 캐치 영역이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파이널리라고 하는 그런 영역이 있는데 트라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코드들 여기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을 쭉 수행을 해주게 되는 거고 이 트라이 영역에서 예외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캐치 영역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캐치가 끝나고 나면은 파이널리를 수행을 해주게 된다. 근데 만약에 트라이에서 다 수행이 돼가지고 만약에 익셉션이 발생하지 않아서 예외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무조건 파이널리는 수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널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수행해야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파이널리는 어떤 뜻이냐면은 자원 같은 거 있잖아요. 만약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아니면 파이널든지 그런 자원을 연결했단 말이에요. 자원을 이 캐치 쪽에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얘 안 쓰고 그러면 걔네들이 자원이 메모리 상에 남아있게 되니까 무조건 수행해야 되는 파이널리에서 자원을 해제시키는 그런 역할로 많이 쓰이는 게 여기 있는 파이널리 구문이다. 자 그리고 캐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익셉션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학교를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 학교를 가는데 저기 오락실이 있어. 그럼 오락실 가서 오락해야 되는 거고 저기 김밥이 있네? 그럼 김밥 한 줄 들고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익셉션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캐치, 캐치, 캐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해당하는 캐치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뭐 0으로 나눴어요. 뭐 A라는 거를 0으로 나눴다. 0으로 나눌 수가 없으니까 이랬을 때는 아리스메틱 익셉션이라는 데가 있어요. 산술 그 예외 처리인데 그 산술 예외 처리 그쪽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아리스메틱 익셉션이다. 그럼 이쪽으로 빠지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인덱스 아웃오브바운드 익셉션이라는 게 있어요. 인덱스 아웃오브바운드 익셉션 같은 경우에는 배열 범위를 초과했을 때 내가 만약에 10번까지 10번 인덱스까지 사용을 해야 되는데 100번 인덱스를 사용했다. 그랬을 때는 범위를 초과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예외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널포인트 익셉션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C, C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클래스를 얘는 지금 널이잖아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C.A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얘는 널포인트 익셉션이 발생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널포인트 익셉션 쪽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 주는 거 여기다가 익셉션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익셉션을 다 가지고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각각 학력별로 뭐 아리스메틱 익셉션이냐 아니면은 인덱스 아웃오브바운드 익셉션이냐 아니면은 널포인터 익셉션이냐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는데 시험에는 이런 것들 다 외우는 게 아니라 보통 아리스메틱 익셉션 아니면은 그 인덱스 아웃오브바운드 익셉션 요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고것만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리스메틱 익셉션 같은 경우에는 0으로 나눴을 때 자 그리고 인덱스 아웃오브바운드 익셉션 같은 경우에는 배열 범위를 초과했을 때 고것만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 그래서 뭔가 0으로 나눴어 그러면은 해당하는 그 익셉션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익셉션 하나만 있으니까 얘는 그냥 전체다. 아무거나 아무 익셉션이나 있으면은 그냥 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에서 트라이 캐치죠. 파이널리 없어도 돼요. 걔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에 있는 트라이에서 무조건 여기서 수행을 해야 되니까 문장 A라는 걸 이렇게 출력하는 거예요. 문장 A라고 이렇게 출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푸로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럼 제어권을 넘겨야 되는 거죠. 제어권을 여기 있는 푸 함수로 이렇게 넘기게 되면은 자 여기 보니까 슬로우즈 익셉션 해가지고 요 구문이 있네. 이거를 물어보셨는데 슬로우즈 익셉션이라고 하는 거는 예외를 던진다라는 건데 얘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여기서 예외 처리를 다 못하니까는 나를 호출한대. 거기서 네가 예외 처리를 더해줘라고 해가지고 예외를 휙 던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슬로우즈 익셉션이라고 하는 거고 자 일단 푸 함수를 넘어왔으니까 여기서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스템점 아웃점 프린트 ln 해가지고 문장 E를 출력을 했죠. 그럼 여기서 문장 E가 출력이 되겠지. 여기서 문장 한 다음에 여기에 E가 이렇게 출력이 될 거고 자 그 다음 거 보면은 슬로우 뉴 익셉션이라고 그랬어요. 슬로우라고 하는 거는 예외를 강제로 발생시켜 버리는 거예요. 슬로우 뉴 익셉션 해가지고 예외를 강제로 발생시키게 된다. 슬로우 뉴 익셉션 해가지고 여기 있는 캐치블럭으로 이렇게 빠지겠죠. 자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느냐. 시스템점 아웃점 프린트 ln 해가지고 문장 F를 출력할 거예요. 그럼 문장 F 출력해야죠. 자 문장 F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게 되는 거고 자 여기서 무슨 짓을 했느냐. 슬로우 뉴이라는 걸 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 슬로우즈 익셉션 이렇게 넘겼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의미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E라는 거 슬로우 그러니까 익셉션 예외를 던지겠다라는 거예요. 예외를 어디로 던져? 나를 노출한 공간으로 던지겠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끝나느냐 그냥 던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파이널리는 무조건 수행해 줘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시스템점 아웃점 프린트 ln 해가지고 문장 G가 문장 G가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슬로우 해가지고 예외를 던졌잖아요. 예외를 나한테 던졌어. 그러면은 여기로 예외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로 예외가 들어오면은 어우 나도 이제 예외야. 여기 있는 거 수행 못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수행 못하고 여기 있는 캐치블럭으로 이렇게 빠지게 된다. 시스템점 아웃점 프린트 ln 해가지고 문장 C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고 트라이 캐치면 끝났죠. 오류하고 예외하고는 틀려요. 오류는 프로그램 자체가 안 돌아가는 거고 예외 같은 경우에는 야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개발자가 이렇게 예외에 대한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가 나가지고 프로그램이 완전히 종료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긴 트라이 캐치 빠져나와가지고 시스템점 아웃점 프린트 ln 해가지고 문장 D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주게 된다. 그래서 이게 수행이 되게 되면은 문장 A, E, F, G, C, D 이런 식으로 수행이 되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조금 조금 바꿔서 조금 바꿔서 한번 해보도록 하면은 여기도 지우고 자 일단 여기서 시스템점 아웃점 프린트 ln 해가지고 문장 A라는 걸 이렇게 출력할 거고 푸우 함수를 호출했단 말이에요. 자 푸우 메서드 푸우 메서드로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시스템점 아웃점 프린트 ln 해가지고 문장 E를 출력할 거예요. 그럼 문장 E가 이렇게 출력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슬로우 뉴 익셉션 해가지고 익셉션을 발생을 시켰죠. 그럼 여기 있는 캐치블럭으로 이렇게 빠지게 될 거고 시스템점 아웃점 프린트 ln 문장 F예요. 그럼 여기서 문장 F가 이렇게 출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가 없다. 난 예외를 던지지 않을 거야. 내가 다 처리할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파이널리는 무조건 태워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시스템점 아웃점 프린트 ln 해가지고 문장 G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문장 G가 출력이 된다. 여기서 슬로우 해가지고 넘기질 않았잖아요. 뭔가 예외를 넘기지 않았고 그 푸에서 내가 다 처리했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예외 처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거 시스템점 아웃점 프린트 ln 해가지고 문장 B가 이렇게 출력이 될 거고 여기서는 예외 발생한 거 없잖아요. 예외 발생한 거 없으니까는 마지막으로 문장 D가 출력이 되는 거죠. 문장 D가 이렇게 출력이 된다. 그래서 A, E, F, G, B, D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슬로우라는 여기에 있는 슬로우라는 게 없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 자 근데 만약에 요게 없어요. 요게 요게 없다라고 하고 돌려보게 되면은 얘는 오류가 발생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야 난 던질라고 그랬는데 던질 데가 없잖아. 던질 데가 없으니까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슬로우 이렇게 던지는 거하고 요렇게 던지는 거하고 요렇게 실제로 던지는 거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같이 쌍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 요거를 좀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슬로우가 있느냐 슬로우가 없느냐에 따라서 결과 값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아두셔야 된다. 예외를 안 던지게 되면은 예외를 안 던지게 되면은 여기서 예외 처리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장 B를 요렇게 출력을 하게 되는 거고 아까 전처럼 예외를 던지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예외를 만났기 때문에 그냥 예외 처리 구문으로 확 빠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장 C가 출력이 된다. 지금 여기서는 지금 슬로우를 안 했을 때 안 했을 때 기준으로는 내가 지금 여기서 예외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후에서 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정상적인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B 출력하고 끝나가지고 D 출력하고 요런 식으로 된다. 파이널리 있으면 여기서도 파이널리 다 수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예외 처리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공무원 쪽에 시험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그래갖고 요런 것들 아마 정보처리 기사에서도 곧 가지고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슬로우가 있느냐 슬로우가 없느냐 요런 것들 좀 구분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요런 문제가 나왔을 때 꼭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또 좋은 문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